요즘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. 학생들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추억을 쌓는 건 좋은 일인데요.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습니다.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춘천의 한 고등학교. 이 학교는 2010년부터 3년간 수학여행을 모두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. 올해도 중국이나 제주도를 놓고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1학년 학생 340여 명 중 85%가량이 중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. 문제는 비싼 경비입니다. 학교 측은 중국으로 갈 경우 경비가 69만 원, 제주도는 39만 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. 학부모들에겐 이 같은 해외 경비가 빠듯한 살림살이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4월 달에 또 아이들을 69만 원, 돈 100만 원 들여서 간대는데. 그렇다고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저도 학교에서 간다 오면 빛내서 보낼 거예요. 빛내서 보내고. 뭐 어떻게 뒷감장은 제가 하더라도 자식 돈 없어서 안 보낼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. 학교 측은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학생들 입장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도내 110개 고등학교 중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난 학교는 모두 10여 곳.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해외 수학여행 문제. 혹시나 상처받는 아이는 없는지 학교와 교육당국의 세심한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. MBC 뉴스 이재균입니다.